. 들으셨나요? 지금 갑니다. 회장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게 소요 자러 갈 이유 가까이 대고 전사요 해주세요. 들으셨나요? 음~~ 내가 받았지나~~ 에란겔 나오면 강남 꿀집 구투부 파밍해져 꿀꿀집 말고 살집 말고 꿀집 강남 꿀집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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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꿀집 뒷꿀집 돈가스 망치로 뱃살 맞아볼래요 돈가스 망치는 뭐에요? 그게 뭐야 돈가스 피제이스는 토르망치요 토르망치를 돈가스 망치 맞으면 죽어요 뭐야 카아그 뭐야 당연히 컴마학이죠 새우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니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침 뱉는 사람한텐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 똑같이 침 뱉다고 돼 이거 오우 보전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오우? AK 각인가? 아니야 AK는 아니야 이 악마의 총 악마의 총 AK 얘가 아래따니 아 consequence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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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풀파트야 고정이 또 있어 와 미쳤어 대용이 아마 나와라 부서쓰게 림보님 파밍 잘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아뇨? 탬이 잘나오는 집들이 따로 있죠 혜자집 이런집이 특별히 뭐 잘된다기보다는 뭐 지금도 여러분 저 지금 강남 혜자집만 틀고있어요 탬이 잘나오죠 배그 또 그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배그? 좀 약간 굴림보스로시네요 그런걸 즐기시다니 저도 약간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나 원래 다섯개 이상 잘 안먹어요 우선 의료 키트 하나있으니까 다섯개면 충분해 이제 어딜 털어야되지 뭐야 자기장은 왜이렇게 좋아? 미쳤덩 자기장은 왜이렇게 좋아? 다 털고 창고가 되겠네 창고 갈랬는데 저쪽 신사분이 드리는 자기장입니다 징긋 아이고 뭐라? 우리 강남꿀지님 덕분에 정말 꿀파밍하네요 꿀파밍 와 너무 여유롭다 제주도 산덩대지가 비싸긴 하죠 나 나랑 뭐야 나랑 필요한거 비유한거 아니지? 아닐거야 도로자있네 이중노 털었으면 모탭 삼뚝 하나는 줘야되는거 아니야? 열심히 털고 있는데 오 설맹가방 오와 말하자말자 크으 역시 말하는대로 말을 해야돼 이제 삼각짚 봐주면 되겠다 이제 버스 대용량 하나 주라 버스트로 좀 놀게 놀림받았다고 찔리나 보네요 없는게 없잖아 저쪽 신사분이 드리는 삼뚝입니다 징긋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꿀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저기 팔각종에 삼뚝기 있을거같애 아이온 할때도 여자친구는 없었군 아 야 혹시 알아? 아이온 할때 있었는데 없었던척 한거일지도 혹시 알아?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 여러분? 어 다 안다고 알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지 뭐 그렇게 말하는거 보니깐 없었구 그렇게 말하는거 보니깐 없었구 부들부들 아 너무 멀다 진짜 한 2캠 되는거 같애 NC만겜할때는 캐릭이 여자친구였죠 그렇지 저 역해밖에 없는데 뭐여? 차탈거면서 왜 도핑하냐구요?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아 도핑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아니 도핑이 진짜 뛰는거만 있는게 아니야 부르셨나요? 지금 갑니다 회장님 저 더이상 못버트기소요 자러갈비유 가까이 대고 절차요 해주세 부르셨나요? 아 네 보글린이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삼토바이로 트리플 악셀하고 죽었네요 내가 자기장에 타죽더라도 삼토바이 타나봐라 퇴퇴 이번판은 간디인가요? 아니 나 간디하려고 한게 아니라 알아서 간디가 됐어 으으으으으음 아고이거 타니 에휴 아 모르겠다 이젠 충분하겠지 에휴 아 아니야이 C 더 먹어이 C 대기 나 9일 연속 방송했나가 지금? 아 약간 목이 걸그라하다 역시 안 쉬었더니 아 내일 대회 날인데 그래도 뭐 산맥값가 어떻게든 찾기 찾았죠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나 집 밖을 안 나갔는데?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돼지콘도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있는 거 다 드셨나봐요 천 개 넘게 있던걸 아니 다 먹은 건 아닌데 아니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저 아저씨 오토바이도 세워져있고 사람이 저기 있네요 저 사람 발견 넘어가네요 사람이 저기도 사람 있네요 저 위에도 있었거든 밀어 내가 막았지롱 뭐 부서서 쓸 일이 없겠는데? 이래가지고는 파밍이네 이게 카우파리 쓸라나 자 유튜브 넘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투어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직능 고행님 하이코 아웃은 참 아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랫만에 다시 후원하네요. 용돈 받아서 다음엔 5천원 아니 만원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여기야? 비네. 이쪽에 쐈는데. 새끼 어디지. 저기네. 쥐오바이쉐기. 뒤졌어. 이리 올 수 밖에 없어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스위치 생방송 보고 후원도 살면 처음으로 해봐. 항상 잘 보고 있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아우 당연하죠. 도대체 대답 못해드리는 점 진짜 죄송해요.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단발이야. 일부러 단발이야. 일부러 단발. 저거야? қ가 Stand 1hp. 일하자.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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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방안 맞췄는데. 250대나 보다. 정확하게 안 맞는거 보니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